안녕하세요 골티비 시청자 여러분 골즈 잉글리시의 류쌤입니다. 우리 골티비 구독자 여러분도 골즈 잉글리시와 함께 영어 실력이 성장하고 있죠? 그렇다면 오케이! 기획대로 가고 있어요. 축구도 보고 영어 실력도 업! 류쌤과 함께하는 축구 영어 시간 시작합니다. 오늘의 표현은 To Be Under Fire 기대 이하의 성과로 비판과 해임이 될 수도 있는 위기에 놓이면 많은 부담감이 있겠죠? 이러한 부담감 아래 코칭 혹은 경기를 뛰어야 할 상황에 쓰이는 표현입니다. 감독에게 주로 쓰이고 종종 선수에게도 쓰입니다. 기사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Frank Clamper says, Jose Mourinho is a big boy, but admits he feels for his former boss as the Manchester United manager comes under increasing fire at Old Trafford. Did you all get that? 현재 많은 기사들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무리뉴 감독을 Under Fire Boss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류쌤과 골티비에 많은 힘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혹시 축구 보시다가 궁금했던 표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골즈 잉글리시의 류쌤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